글로벌 대형 거래소죠 세계 넘버 2,3,2 순위를 항상 유지하는 거래소고 지난번에 신규 제추천 잉크 가입 대상으로 백테더 증정금 이벤트가 있었죠 이게 아직 수량이 남아있습니다 이거와 중복이 가능하고요 수량이 낮차고 미리 알려드릴 텐데 어제 저녁에 나왔던 이벤트고요 신규 또는 가입했으나 미입고 또는 미거래자 대상으로 6회 6회가 가성비가 나오는 구간이고 그 위도 가능한데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 선착순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아직 수량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완전 신규인 분들은 일단 제추천 잉크 가입하고 이벤트 해당 이벤트 조인하고 이 이벤트도 조인하고 다 조인을 한 다음에 거래를 하는 게 맞고요 이전 백테더 이벤트는 영상 고정 댓글에 붙여 드릴 거고요 오늘 보는 이 이벤트는 기존 거래했던 가입자들은 안 되고 신규 또는 거래가 없거나 입구가 없거나 거래가 없는 고객 대상이고요 16일부터 있고 31일까지인데 내용을 보면 일단 이벤트는 반드시 조인을 해야 되고요 조인이 기거래자도 조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래하면 에어드랩이 안 된다고 하니까 굳이 할 필요 없고 가입하고 첫 입구하고 거래하면 되죠 1000테더 이상 거래를 하면 최소 1개의 룰래권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일단 조인을 무조건 해야 되고요 이거는 추천인 조인이고 에어드 대상은 1000테더, 500테더, 증정급제, 200테더, 100테더, 10테더, 2테더, 1테더, 25 비트코인 1테더 상단의 이더리움을 이중에 8개 중에 하나가 원드로워마다 한 번씩 에어드랍 될 테고 일단 기본적으로 첫 입구죠 200달러 상당의 테더 비슷한 가상자산을 입구하면 클램 기회가 1회가 나오고요 500명 대상인데 지금 12명이죠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거고 밑에는 누적 50테더 이상의 거래를 하면 추가 한 번에 드랍권을 받을 수가 있죠 이거 받으면 2회를 받는 거고 화면을 위로 쭉 올리면 이제 거래량에 따라서 1000테더, 5000테더, 한 번, 한 번 25,000테더 한 번, 누적 5만테더 한 번 해서 총 6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장가가 0.005%니까 보통은 열을 때는 지정가를 열고 닫을 때는 시장가로 닫아서 빠르게 닫는 게 좋겠죠 그럼 수수료를 줄일 수 있으니까 당첨된 등등금은 이벤트 종료 이후에 30일 워킹데이 이내에 지급이 될 테고요 트레이딩 보너스 유효기간은 30일 정도 되고 거래량이 오만이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시정가로만 한다 그러면 한 25달러 정도 발생하고 절반은 매수 오픈 주문은 지정가라고 닫을 때는 시장가로 한다 그러면 한 18테더? 17테더 정도 발생하겠죠 그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윗선에 정도 하고 아니면은 첫 입구와 최소 거래 해보고 그 다음에 드로우를 한번 해보고 잘 나온다 그러면은 점점 올려가면서 돌려보는 게 낫겠죠 신규 또는 가입했으나 미입구 또는 미거래자가 아니면은 에어드랍 되지 않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아예 처음 신규는 백테더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